The Backroom Survival에 빠졌어요. 어.. 이곳이 어떤곳인가? 꿈에 빠진가? 아닌데.. 너무.. 이거.. 꿈보다 너무.. 현실적이야. 여기로 어떻게 왔는지도 잘 몰라요. 제 기억력이 완전 뺐어요. 도대체 이곳이 어떤곳이야? 난 되도록 빨리 나가야돼요. 오케이. 우리.. 오케이 우리.. 헉! 우리.. 우리 머리가 왜이래? 오케이 우리 린 할수있네. 근데.. 온방이 똑같아 보여요. 어! 이건 무슨.. 고.. 무슨.. 발자국? 짐승 발자국? 어디에서 완지조차 이미 까먹었어요. 어디에서 완지조차 이미 까먹었어요. 안녕? 우리 문 열었어. 안녕하세요? 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올라갈까? 올라갈까? 그냥 올라가자. 다른 레버로 올라가.. 네.. 다른 레버로 올라가자. 오우.. 우리 밖으로 왔나? 우리 왠지.. 무덤지에.. 있어요. 똘. 똘. 아 오케이. 그럼.. 네.. 다시 내려가자. 워우! 손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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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여긴 나가 저 무슨.. 여기.. 여긴 나. 거기.. 저 무슨.. 무슨 소리 들었어? 오우! 오우! 우리 아마 마실 수 있어요? 아직 아직 충분히 목이 마른 것이 아니네요 오 거기다 이 문이 왜 이래? 왜 열쇠가 없어? 근데 이거 보니 아마 굳이 들어가고 싶은 것이 아니야? 라이트 스위치가 어디있어? 도대체 이것도 좀 이상한데 어어 그거 들었죠? 잠은 깬 쏘리? 잠은 깬 쏘리? 네 우리 다시 역이야 우리 한 바퀴 넓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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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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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뭐지? 오케이 오케이 오! 오! 그래픽이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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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토리 크래프팅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이 공포게임은 좀 생각보다 피처가 많이 있는데 거기였어 거기였어 오케이 거기는 우리 그 몰컨 찾았어 거기였어 오케이 음 음 어?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아 우리 다시 역이야 아니 이거 다른게야 이거 다른 다른 문인데 제발 제발 오 이거 이거 뭐지? 조각? 네 당신 조... 그냥... 조각으로... 오! 얘 넘겼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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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는 옮겨 오오 거기 들어가야돼 너는 안 보면 따라올거야 너는 안 보면 따라올거야 다 다른 쪽으로 가자 다 다른 쪽으로 가자 얘는 그냥 거기 있으면 있으면 되죠 그냥 거기 있으면 되죠 그냥 거기 있으면 되죠 그냥 거기 있으면 되죠 여기 무슨 어... 맵이? 맵이 없어 여기 무슨 어... 맵이 없어 오 아 우리 다시 역이야 근데 이거 또 놈이 안되는데 이거 또 놈이 안되는데 그게 뭐... 그게 뭐... 헝! 과일 네 먹자 저 또 무슨 어... 무슨 소리 들었는데 이거 뭐... 이거 뭐지? 역시 우리 열수가 없지 네 네 우리 열수가 없다고 아 이거는 문이였구나 저는 그... 그... 움직이는 조각 다시 말하면 싫어 다시 말하면 안 돼 근데 이 게임은 길 싫어하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맵이라도 필요해요 흠... 어디로 가야 하지? 음... 어디로 가야 하지? 다시 무덤... 어... 무덤... 무덤... 무덤지로 가야 하나? 어... DS님 바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 여기 다시 여기 있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 우리는 무시하자! 잠시만... 거기 누가 있어설호! 거기 누가 서 있었어여? 저 물 방울이.. 물 방울 방이 어디야 전 물 마셔야돼 여기 아닐구나 계속 듣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안돼 여기 또 들어가면 안돼 아 저 물 방이 어디야 우리 일단 사과 먹자 돌? 누가 던졌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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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죠 돌? 오케이 네 아쏬 이! 스트레스 스트레스 우리 죽었어 우리 죽었어 우리 죽었네